미친 존재감이야 여기 봐봐 와 불가보면 와 뒤에 여러 곳 뭐가 숨어있어 에 뒤에 여러 곳 뭐가 숨어있단게 어 봐봐요 와 와 생각만 해도 웃겨 아 여기 더러운 소리 들었는데 아 이거 몽킹씨 와 아따마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상을 피고 먹읍시다 너무 높다 야 잠깐만 이라 내가 또 이렇게 음식 요리해줘갖고 또 묵고싶다고 목포까지 막 이러내려고 하면 안되라 어이 야 뭐 차린건 없는데 응 응 응 많이 먹으시자잉 에이 오현 아 와 으악 맛있다 응 악마리 있다고 응 으 아 옥상에 지금 쳐다보고 있어? 아 주신이 보여? 우리 영암몽킹 그 벅에 영암몽킹을 줬습니다 네 영암몽킹 대화도 할 수 있어? 저분 무당이냐고요? 아 아니 아니 안녕하십쇼 우리 몽킹님 1m85m 몽킹 늘상 우리 방송에 나오는 채팅을 치는 느닷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급스레해서 본 우리 몽킹씨 기신을 봅니까? 네 기신을 봐요 아 기신을 봅니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? 조금 조금 라고 한 번씩 여기 와서 잔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 뭐하는지 왜 여기 와가지고 아 여기 몽킹님이 한 번씩 여기 와서 잠을 잔다는데 좀 이따 그 잠자는 그 그 본인 방 방 소개도 가능합니까? 아 예 본인 예 본인 방 예 본인 방도 한번 구경 갑시다 아 예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요 같이 아 이거 한방한방 갑시다 아 여기도 방이 있는데 예 기신 찾는거에요 기신 왜요? 어? 뭔 소리야? 방금 여기 뭐 있어요? 다 찾아보고 계시네 아 다 찾아보고 있다고? 여기 얼마전에 불나서 왔구나 어디 어디가 불나요? 저기 불 불 불 그린다구 아 이거 아 불 났다고? 일부러 와가지고 잘 놀고 아 아이고 오 여기가 봐봐 여기 지금 아닌데 이런식으로 어벌 라이 커브로 어벌 라이 커브로 뭐템에 와서 자는가 잘 모르겠네 오 잠을 와서 잔디 와서 잠을 잔디야 잠을 아 여기 좋다고? 어 여기 아 뒤에서 잔다고요? 어 이렇게 나가 안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여기서 잔다고 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아 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아 그냥 한 개울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난장 까불구나 응 입은 안 덥고 응 아 입 돌아가진 않고요? 입 안 돌아가 아 입 안 돌아가요 아 여기서 잠 이렇게 만들어놨 아유 아유 몽킹씨 네 네 같이 갑시다 네 네 같이 갑시다 принципе 이즈 잠시만요. 아... 보퍼는 없었네? 응. 오케이 오케이. 와따마! 자주 와서 자고.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와서 자요? 귀 접하려고? 금문이라. 그냥. 가까이 가는 갈수록 추워지네. 추워진다고요? 옷 엄청 따뜻하게 입었는데요? 추워져요? 엄청 따뜻하게 입었는데. 잠시만요. 뭐 좀 느껴집니까? 뭐 느껴지는데요? 촬영하기가 힘들게. 왜요? 저기서도 누가 와서 잤구나. 누가 와서 잤다고요? 저기서? 응. 갑시다. 네? 어디가요? 어? 아 불탔다고요? 응. 혹시 본인이 와서 여기서 불을 지는거 아니죠? 응. 나는 아니지. 아..아니요? 아..아니요? 또 내려갑니까? 내려가볼게요. 내려가볼게요. 아. 알겠습니다. 네. 내려가볼게요. 지하실은 잘하면 수신이 안 터져올 수가 있는데. 자. 버퍼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. 잠시만요. 여기 물을 찼어요. 아 물을 찼다고요? 그럼 우리가 수영을 쳐서 가야죠. 우와 미쳤다 이게. 버퍼는 높지 않아. 자. 후레쉬. 이제 걔 많다. 이제 못 잡았어. 아. 깊어. 완전 깊어요. 완전 깊어. 완전 깊어. 이 배로 안 갈거에요? 아 지금 여기 뭐.. 귀신이 있는거 같아요? 응. 어디 어디? 저기 안쪽에. 저기 안쪽에요? 어디? 저기 노란색. 노란색? 응. 그 그냥 기둥인데? 저기서 물을 타고 있네. 아 한번 불러봐요. 구신한테. 이제 한번. 구신 한번 불러봐요. 이제. 이리 와. 앞에서 대화 해봐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와요? 내가 무서운거고. 네? 내가 무서운거고. 아 우리 몽키님이 무섭다고요? 네. 키가 큰게. 한번 다시 불러봐요. 이리 와. 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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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다시. 컴온. 컴온. 알겠습니다. 갑시다. 몽키님. 그럼 다른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몽키님 실력을 한번 보여줘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는. 대화할 수 있는. 몇살이냐고 물어보고. 알았잖아? lakes. albeit. 대화에. 멀쩡한 제품들. 불 들렀네. 다른사람도 다 저기 가있는데.. 아 지금 갑자기 12명이나 했다던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? 응 내가 무서운거고 아 무섭냐고요? 응 응 어디로 가요? 나 이상한 데를 꺾어가는거 같은데 아까쯤 우리 이쪽으로 안왔는데 비경걸린거 아니잖아 알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몽키니 에 아 경기도 양양 아 양양을 이렇게 왔는데 응 오 오 쪄 응 에 오늘 몽키님 덕분에 레전드였어라 아까도 방송 때 우리는 공포방송이 지금 아닐게 우리 아까 몽준님이랑 끄고 커피 한잔해 아이고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